이자율은 얼마나 되요 하게 되면 회생이나 회복이 중건들이 시어 장난하나 그 뭐가 되어도 대체 그건 저신용 신용 불량자가 그런게 조건이 안들어간 사람이 어딨냐고 으 으 으 아 으 세계 세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계 세경이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차를 타고 다니다가 가끔 옷값 위치나 고속도로 입구 출구해 보시면은 저렇게 여러가지 이제 현수막이나 스티커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궁금한게 가끔 현수막을 보다보면 신차나 중고차가 신용 불량자 헬프가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저게 신차 중고차 장기 렌트 미스 신용 불량자 가능 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현수막 스티커를 한 두번 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한번쯤은 꼭 보셨을 분들도 계시고 궁금해 하셨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게 도대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용 불량자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좀 신용이 좀 떨어지는 지인을 좀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제가 타일럿에서 말을 했는데 신용이 거의 신용 불량자 분수 타기에 진짜 많이 안좋아요 근데 여기는 가능 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신구 인적상 넣고 과연 진짜 할부가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바로 가보실게요 신용 불량자도 할부가 된다는 그 할부사 번호를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이런걸 가끔씩 봐요 고스토로 있구나 보는데 제가 그 장소에 가면은 꼭 이게 없어요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왜냐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불법 부착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다 떼가요 인천을 몇 바퀴를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수를 했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좀 공교롭게도 카메라를 찍어준 카메라맨 친구가 신용이 안좋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줄 겸 이렇게 해서 테스트할 겸 이렇게 섭외를 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기가 꺼져있는거 같네요 지금 이거 잘못된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저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 전화번호를 하나 더 입수했기 때문에 한번 더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 어디갔나 해외간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전화해볼게요 아 이거 전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입수하느라 전화 안받으면 오늘 컨텐츠 끝이에요 지금 저희 고객 전화기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하나 더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얼마전에 지나가면서 찍어놓은거에요 찍어놓고 그 앞에서 한번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네 그래서 여기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안하시나봐 미치겠다 진짜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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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지금 전화를 한통도 안받아요 제가 지금 전화를 몇군데 했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거에요 그래서 뭐 현수막 걸다가 그 전화로 좀 단속을 당했나 미치겠네 전화를 다 안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번호를 입수할 순 없어서 일단 인터넷으로 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한번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리얼로 좀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으니까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찾아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이에요 힘드네요 많이 받아야지 네 감사합니다 중고차 사나이사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 광고보고 연락드려요 네네 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전액 할부된다 해서 중고차 네 연락드렸어요 네 신용등급 아시나요? 어 신용은 지금 89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체중이신가요? 네 연체중이에요 어디 연체시죠? 지금 다 연체가 좀 있거든요 5년 넘으셨나요? 5년은 안넘었어요 그러시면은 보증보험이나 법원 쪽에 연체 걸려있으시죠? 네네 맞아요 네 그거는 진행이 안되시구요 네 6년이 넘으셔야 되고 아니시면 회생이나 회복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진행이 가능한거에요? 네 그게 아니시면 다른 문 앞으로 명의를 해주시거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회생을 진행해서 그 조건이 되면은 네 얼마까지 나와요? 이게 중고차 할부가 최대 금액은 2500이세요 2500 네 최대가 최저는요? 최저는 이제 뭐 시형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월소득금액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럼 천만원 이상은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 소득대비로 판단이 됩니다 아 소득대비로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하게 되면 회생이나 회복이신 분들은 22에서 24%입니다 24% 좀 받아봐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게 지금 원래 정상적인 할부로 이렇게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전화를 받으신 분은 할부를 내주시는 분은 어 캐피탈사 직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을 하는걸로 이 친구가 법원 쪽에 약 좀 걸린게 있어요 그리고 회생을 안했으면 작업 진행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냥 딱 잘라서 말하네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한번 다시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입니다 아 네네 아까 전화 안받으셔가지고 아 예 통화중이었습니다 아 혹시 지금 광고를 보고 연락드리는데 그 저신용자랑 신용불량 할부가 나오는지 해서 연락을 드렸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예 지금 뭐 은행권에 연체 같은건 없으시구요? 네 있어요 아 현재 네 현재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되세요 아 연체가 있으면 아예 안되요? 예 예예예 근데 신용불량자나 그러면 있는 경우가 더 아 그런 경우는 네 이제 불량된지가 몇 년 되셨죠? 어떤거요? 다시한번만 말씀 신용불량된지가 3년이요 어 그러면은 신용회복이나 이런거 안들어가셨죠? 네 회복은 네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은 좀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됐다고 하면은 보통 몇 년이 뭐 8년에서 12년 사이 음 최악 그러면은 저희가 어 뭔가 협의를 좀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로든지 도와드리고 싶어도 네네네 전산에 입력 자체가 안되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래요 아 어떻게든 대출이 안되는거에요? 뭐 작업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예 그런거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명의를 천상 다른 분으로 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다른 분으로 이게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케이스면은 얼마까지 돼요? 만약에 협의봐서 되면은 뭐 어느정도는 되죠 네 제가 봐서는 네 명의자를 다른 분으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의자를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군데를 통화를 했는데 신용불량자 저신용자도 어느정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은 마지막 전화한 사람은 저보고 뭐 8년 9년 이상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뭐 전에 통화했던 사람은 5년 이상 5년 이상이 되어있어야 되고 법원에 뭐가 압류가 걸려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연체도 안 돼 법원 쪽에 뭐 있어도 안 돼 그럼 신용불량자도 뭐 8, 9년 돼야 돼 시발 장난하나? 그럼 뭐가 돼요 도대체? 그러면 저신용 신용불량자가 그런게 조건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뭐 솔직히 말해서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신용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조건이 되면은 2,500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2,500까지 될 거면 그 정도 조건 되면은 2,500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이가 없네 그리고 웃긴게 지금 둘 다 마지막에 하는 소리 뭐예요? 중고차라고 하고 아 그러면 다른 분 명의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씨 이지랄하고 있는데 내가 남의 명의로 할 거 같으면 이걸 물어보겠냐고 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셨을 만한 그 현수막에 있는 저신용 그 다음 신용불량자에 대한 중고차 전액 할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어그로예요 어그로 홍보 광고인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현수막에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엄연한 그 불법이에요 그냥 그냥 걸어 놓는 거잖아 허가도 안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좀 번의 얘기지만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작업대출을 좀 권유를 한대요 작업대출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작업대출 하는 순간 진짜 존망이에요 여러분 인생 망가집니다 진짜 그 작업대출 말기에 한 2천만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2천만원도 여러분 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들이 떼먹고 다 먹고 그냥 실형 터트리고 지네가 먹고 날리는 경우도 많아요 존댑니다 진짜 이런 거 주의하셔서 해야 되고 지금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저신용자 신용불량자에 대한 중고차 전액 할부 안 됩니다 될 경우 들으셨죠 법원 쪽에 뭐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연체가 있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신용불량자가 됐더라도 5년 이상 또는 뭐 8, 9년 이상 돼야 된답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런 신용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광고에 혹해가지고 가서 사기 당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시고 어 좀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저에겐 큰 행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 전액 할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세기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세기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1 1 1 2 2